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고 레인지에서 나와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요새 한동안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회사도 휴가도 몇번 순간순간 쓰면서 좀 쉬면서 했는데 어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조금 그렇게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았는데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건지 하여튼 이게 감기하고 뭐 여러가지 복합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서 다운이 돼서 되게 좀 힘든 한 2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지금 양쪽에 에어폰을 들고 있는데도 식은 땀이 좀 납니다 하는데 또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재밌는 제품을 들고 나왔죠 오늘은 사역장에서 리뷰를 할 제품은 바로 이 제품 아유 bc 비치네 자 얼마전에 아카데미 사에서 출시한 어 mcx 전동건 모델입니다 mcx 전동건 모델이고 이 제품은 14세용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왜 이 다큰 아저씨가 14세용을 어 가지고 나왔냐 뭐 mcx라는 모델이 전동건 뿐만 아니고 실총 모델 자체도 이게 굉장히 어 좀 유니크하고 호불호가 있는 제품이에요 보통 ar15 같은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많이 있는 반면에 요런 그 mcx 스타일이라고 하죠 이것도 결국엔 ar15 인데 이 mcx 가 그 미군에서 요청한 것에 의해서 ar15 계열 이렇게 m4 나 이런 그 우리가 흔히 알게 하는 라이플 어설트라이플 이라고 하죠 공격 소총을 모듈화 해서 조금 만들어 줄 수 없냐 라고 해서 시그 사고에서 만든 제품인데 음 이 제품이 어 mcx 돌격 소총 입니다 이거 14세용 그래서 한번 박스를 까볼게요 박스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보통 대만이나 중재 박스 보다 이렇게 좀 컬러풀하게 되어 있는 박스 디자인은 어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린이 취향이 있겠죠 박스를 까면은 뭐 구성품은 어 사용설명서 조심하고 뭐 이런것들 2장 들어있고 보고 외에는 단순합니다 자 요렇게 완제품 하나와 탄창 그러면은 딱 완제품과 탄창을 꺼내고 여분의 비비탄도 들어있네요 박스를 금방 치우고 올게요 자 이 제품 완제품 제가 탄창까지 꺼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는 이 제품이 완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 특징은 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뒤로 오면은 칼라파트 그리고 핸드가드 mcx 특유의 핸드가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 뭐 정사각형이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수료한 그런 타입이 아니고 mcx 특유의 세로로 긴 이 세로로 길죠 핸드가드가 있고 핸드가드 바디 그립 탄창 스톱까지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인용이 아니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플립업 형태의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요렇게 나사를 통해서 탈부착이 가능해요 그리고 영점 조절은 되지가 않습니다 요것도 보통은 좌우로 움직이게끔 리어 사이트도 되어 있는데 좀 고가형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접었다 폈다만 할 수가 있고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뭐 플라스틱 제품이지만 영점 조절이 가능한 사이트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죠 그리고 탄창 릴리즈 버튼의 옆에서 존재를 하고 탄창을 뽑을 때는 요런식으로 뽑아야 됩니다 탄창 릴리즈는 이렇게 자유나칸 되지 않습니다 눌러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사용하다가 갈리게 되면 떨어지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스톱 스톱 같은 경우는 2단으로 조절되는 접이식 스톱이죠 요런식으로 뽑고 쭉 뽑는 걸 뭐라고 선택하더라 아무튼 이렇게 요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1단 2단 요렇게 접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14세용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성인이 접었을 때 요렇게 조금 짧은 조금 더 나오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기존의 성인용 전동권에서 볼 수 있는 피카트니 레일러 특유의 MCX, MPX 특유의 스톱 시스템인데요 요 아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렇게 빠지게 돼요 스톱이 스톱이 빠지게 돼서 뒤쪽에 이렇게 피카트니 레일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톱 말고 조금 고가의 스톱도 장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것 외에는 요 방식은 에어코킹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배터리 전동권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이 하부 이 부분에 이 레버를 탁 당기고 여시게 되면은 총 AA 배터리가 6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요런 식으로 덮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 왼편을 보시면은 셀렉트 버튼이 있습니다 셀렉트 버튼은 안전 단발 연발 요렇게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반대쪽에도 셀렉트 버튼이 있지만 이 동작을 하는 셀렉트 버튼은 왼쪽에 있는 이 셀렉트 버튼 하나밖에 없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총에서는 볼트 캐리어가 걸렸을 때 강제로 볼트 캐리어를 전진하는 전진기가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 달려있는 이 전진기는 더미 형태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징 핸들이라고 하죠 볼트 캐리어 장전할 때 쓰는 차징 핸들은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작동을 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호법은 고정 호법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공되는 하나의 탄창 하나의 탄창은 밑에서 보이는 요렇게 태엽식 연사 탄창이고요 위쪽을 통해서 요렇게 비비탄을 넣고 밑에 이쪽을 통해서 태엽을 감아서 장전을 하는 방식이에요 총 300발들이 연사 탄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를 시그사우어사에서 받았다고 해서 요 그립에 각인이라든지 옆면에 있는 이 각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각인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동봉된 비비탄 역시 14세용이기 때문에 0.12g 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사격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사격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사격을 하실 때 비비탄을 가지고 집에서 사격을 하시든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이터 가서 사용을 하실 때는 항상 요렇게 곡을 부환경을 쓰고 총을 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소중한 거니깐요 비비탄이 이렇게 몸에 맞을 때는 그냥 따끔하고 말겠지만 눈이나 이빨 같은데 맞으면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시고 어린이 여러분들은 사용을 하실 때 곡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쏴 보겠습니다 일단 탭을 좀 감고요 단발 생각보다 거리는 좀 있는데 잘 날아가는 것 같아요 대충 거리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까지 총 한 14걸음 15걸음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한 1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m인데 생각보다 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쌓아 보겠습니다 연발 연발을 한번 쏴 보도록 할게요 연발 연발도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단발을 쐈을 때 우리가 흔히 고가의 전동군들은 단발을 쏘게 되면은 바로 트릭을 당기면은 바로 격발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좀 14세용인 것도 있지만 쌓았을 때 보십시오 한 발 쏘면은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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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지금은 요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은 드리거를 당길 때 핏손을 당긴 사음에 탁 발사하는 이 두 가지 사이클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비비탄은 일단 여기다가 다 빼고 14세용이기 때문에 0.2g 비비탄은 썼을 때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0.2g 비에러스 비비탄을 한번 좀 넣고 싸보도록 할게요 지금 초기에 나가는 몇 발 정도는 아마 이게 기존에 이 탄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싸볼게요 이제 0.2g 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0.2g 탄이 들어간 비비탄을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네 0.2g 탄을 사용하면은 확실히 탄이 0.1g 보다 0.8g 정도 더 무겁다 보니까 지금 10m 까지 날아가는데 탄이 자꾸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힘든데 이게 많은 분들이 안에 뜯어서 조금 개조를 하면은 우리가 한 10m 정도는 충분히 사격할 수 있는 그런 전동건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튜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카데미사에서 나온 시그 MCX 전동건 14세용 전동건이에요 전동건을 소개를 시켜드렸고 기본적으로 뭐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장단점을 설명하기에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MCX 스타일의 전동건이고 AA 배터리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리포 배터리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냥 무난하게 14세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제품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인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형태나 고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14세용 기준으로 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단점으로 꼽자면은 뭐 단점을 제가 꼽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14세용 기준이기 때문에 14세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단점 제가 생각했을 때 탄속이 좀 낮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 제품을 가지고 실제로 성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강한 파워의 탄속을 세팅을 해서 게임에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격장에 나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개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세팅을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 MCX를 가지고 조금 튜닝을 해서 외형 튜닝, 내형 튜닝은 내부 튜닝은 하지는 제가 그런 거는 손재주가 잘 없어서 못하지만 외형 튜닝을 조금 해서 한번 영상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영상 중에서 익스트레이션2에 나왔던 크리스 햄스우드 형이 들고 나왔던 그 총 있죠 AR15를 커스템한 총 MCX 마찬가지로 익스트레이션2에서 나왔던 제품입니다 그렇게 세팅을 한번 해 볼까 싶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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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